안녕하십니까? 오늘 8.15 광복기념 세계기록인증챌린지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에 비를 쫓고 이 자리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비는 정화의 의미가 있죠? 우리 이 세상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8.15 광복기념 세계기록인증챌린지를 멋지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를 꼭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식으로 준비했으니 행사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도전한국인 청년 홍보대사 조은비 시산시 진행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오늘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선언은 한한국 작가님께서 오늘 대회 선언으로 멋지게 대회를 시작해주시겠습니다. 한한국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